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번 싸움이야말로 오와 촉의 자웅을 겨룬 한판 승부가 되겠군 이번이야말로 촉과의 싸움의 결착을 내겠다 너를 쓰러뜨리겠다 전군 육선의 지시에 따르라 적정을 해치웠다 네가... 내가 죽는 건가 아직 전력이 남아있었다니 지금까지 지켜봐야겠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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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지 못한단 말인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의 창섬씨! 두 눈으로 똑똑해 봐! 정작을 해치웠다! 정작을 해치웠다! 전장에서 죽는 것이... 후회는 없다! 정작을 해치웠다! 정작을 해치웠다! 정작을 해치웠다! 정작을 해치웠다! 정작을 해치웠다! 정작을 해치웠다! 지몽! 정작을 해치웠다! 구원운avez 묻van은 실율이 극단 수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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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 수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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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을 해치웠다 수고하자 수고하자 온 곳에서... 쓰러질 줄이야... 뒤지지 않도록 다들 군바라! 이 땅은 무언가 매우 안전한 것 같다... 아, 을 좀 더 나아지! 안전한 게 말이다... 적정을 해치웠다! 우리도 지구에進まぬ 낙다! 일진 공격하라! 단순히 공격해버리자! 우리 군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해주마! 내 군의 심화를 보여주자! 적정을 해치웠다! 우리 군을 끌을 순 없다! 운전 왔던 것으로 되돌아왔군 우리도 지구에 있을 수만은 없다! 운전 왔던 전이 넷 지구에 도착할 수 없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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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략이 다는 아니요. 지략이 다는 아니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는 이 현덕이 상대해주마. 지략이 다는 아니요. 지략이 다는 아니요. thir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원의 맹세는 지키지 못할 것 같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